안녕하십니까 욜로튜고 입니다 저희는 지금 감악산 근처에 있는 손짜장 집에 왔는데요 그 계곡을 찾다가 결국 못 찾아서 연천 쪽으로 좀 갈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밥을 먹고 친구랑 상의 후에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들어가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밥 먹으러 왔어요 뿌리냐? 일단은 저희가 계곡을 갈라 했었는데 계곡 상황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안 좋기도 하고 계곡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일단은 밥 먹고 생각하기로 하고 일단은 밥을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참을 먹으셨습니다 저는 2일하고 이사를 먹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